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힐링영어 범호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부터 제가 행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요거를 잘 보세요. 제가 명언 하나 가져왔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Happiness consists of getting enough sleep. Just that, nothing more.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행복이란 consist of 그랬어요. 이거 뭐죠? 제 수업을 들어보신 분들이라면 제가 이거 엄청 강조하죠, 평소에. 뭐뭐로 구성되다, 자동사, 수동태 불가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럼 봐봐요. 행복이란 구성되어 있다 이거야. 뭘로? 충분한 수면을 얻는 것. 즉, 충분한 수면을 자는 것으로 구성이 되어온 거다, 행복이란. Just that, 그게 다야. Nothing more, 더 없어. 행복 이꼬로 뭐라고요? 충분한 잠을 자는 거. 그게 다라고요,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들의 수면 안녕하십니까? 제가 봤을 땐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오프라인 학원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제가 애들한테 언제 한번 날 잡고 물어봤어. 제가 진짜 거짓말 안 치고 거의 100명 물어봤어요. 진짜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요. 근데 이제 물어보잖아. 야, 너 몇 시에 잤냐? 너 몇 시에 일어났냐? 야, 너 언제 잤어? 물어봐. 그러면 거의 100명 중에 절반 이상이, 절반이 뭐야? 7, 80% 이상이 적어도 3시 이후에 잤어요. 새벽 3시 이후에. 사실 제가 고등학교 때만 해도 저 보통 이제 1시에 잤다, 2시에 잤다. 이거 좀 늦게 잤는 축이었거든요. 근데 요즘 친구들은 다른가 봐. 여러분들은. 너 몇 시에 잤어? 그럼 기본이 3시, 5시요. 너 몇 시야, 너는? 저 6시요. 야, 너는? 저 4시요. 이래. 진짜 대부분이래요. 그러다가 어쩌다 1명, 저 12시에 잤어요. 어쩌다 1명, 저 1시에 잤어요. 이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서 수업을 들으면서 그렇게나 많이 조는 거라니까. 제가 답답해 줄겠어요, 진짜로. 그래서 잠을 특히 극단적으로 늦게 자가지고. 근데 사실 이게 늦게 자버리면 아무리 오래 잤다고 해도 수면의 질이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저의 경험상. 아이들을 지도하면서 보다 보면은. 그래서 엄청 늦게 자고 또 막 늦게 일어나. 그래갖고 막 헐레벌떡 학원에 와. 그러니까 헐레벌떡 학원에 오는 거야. 막 새벽 한 6시에 잤다가 거의 한 오후 한 4시쯤 일어나가지고 후다닥 챙기고 와요. 그럼 잠은 많이 잤으니까 생생해야 될 거 아니야? 제가 봤을 때 그렇지 않더라고요. 막 졸아. 아직도 잠이 들 깬 거야. 막 그러면서 막 졸거나 아니면 막 여러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막 열심히 듣는 것 같아. 나를 막 봐. 이렇게 막 봐. 제 얼굴을 계속 봐요. 끄덕끄덕 해. 근데 봐봐요. 제가 이제 책 보면서 책을 읽어. 야 얘들아 여기 한번 봐봐 하면서 책을 읽어. 그럼 이제 학생도 책을 읽어야 되잖아. 근데 걔는 나만 보고 있어 계속. 내가 이걸 읽고 있으면 학생도 책을 똑같이 읽고 있어야 되는데 내 얼굴만 보고 있다니까. 그러면서 대답할 타이밍에 맞춰가지고 끄덕끄덕 같이 해주고 아무것도 안 듣고 있으면서 먹고 때리고 있으면서 제가 그걸 모를 줄 알고 이 바보들 하면서 막 제가 뭐라고 한단 말이에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 우리. 특히 요즘 방학이라서 좀 그런 거 알겠는데 조금만 우리 수면 패턴을 제대로 한번 세워봅시다. 예. 제가 간단히만 알려드리면 일단 우리 대한수면학회라는 데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추천드리는 적정한 수면시간이 7에서 9시간이요. 여러분들 나이대. 오케이? 7시간에서 9시간. 적어도 7시간은 자야 돼. 오케이? 선생님 저 7시간 자는데요. 그래도 몇 시에 자는데 저 6시에 자요. 6시부터 7, 8, 9, 10, 11, 12, 1시에 일어나요. 이거는 조금 의미가 덜하다는 거야. 왜냐하면 적정한 어떤 수면 시작 시간도 있대. 그러면서 밤 10시부터 오후 아요요요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야. 성장 호르몬이 가장 왕성하게 나온대요. 근데 그 성장 호르몬은 여러분들 키만 키워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손상된 어떤 피부, 조직 이런 것들을 회복시켜주며 여러분들 노화도 방지해주는 그런 소중한 호르몬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성장 호르몬은 여러분들한테 중요한 것뿐만 아니라 저 같은 성인한테도 중요한 거예요. 아무튼 그 중요한 호르몬이 언제 나온다고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나온다니까. 아니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밤 10시에 자란 말입니까? 저 밤 10시는 도저히 못 자겠는데요. 그래 10시에 자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그 시간대 속에는 걸쳐서 자야 될 거 아니야. 아무리 늦어도 1시 반, 2시에는 자야 그 왕성하게 나오는 걸 조금이라도 맛을 볼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들 맨날 4시에 자고 5시에 자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 그쵸? 제가 진짜 답답해가지고 여러분들 걱정돼가지고 걱정돼가지고 이 퀘스트를 찍는 거예요. 제 마음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이 퀘스트를 보셨죠? 보신 친구들은 저랑 약속하는 거예요. 적어도 하루에 몇 시간 잔다? 7시간에서 9시간은 잔다. 그리고 제가 진짜 많이 양보한 거예요. 여러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양보한 거예요. 적어도 1시나 2시에는 잡시다. 네? 1시나 2시에는 잡시다. 제발요. 제가 이렇게 부탁 좀 할게요. 진짜. 여러분들 건강 생각해서. 알겠죠? 여러분 그냥 하루 이틀 1, 2년 살고 말 거 아니잖아요. 우리 지금 100세 인생인데 우리 500살까지 살아야지 지금 그쵸? 이 좋은 세상을 많이 누려야지. 그러니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1시부터 2시 사이에는 꼭 잠에 들어주시고요. 선생님 근데 제가 불면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잠을 잘 못 자요. 누워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사실 여러분들 개인 차이에 따라 다르고 진짜 여러분들 중에서는 진짜 심한 어떤 수면 장애라든지 아니면 극심한 불면증 때문에 잠에 못 주무시는 분들도 계셔서 제가 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조금 조심스러운데 이제 그런 분들은 굉장히 고민이 많으시겠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저한테 이제 꿀팁이었던 거 하나만 제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릴게요. 그냥 막 그런 거 있잖아. 뭐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셔라. 뭐 바나나를 먹어봐라. 체리를 먹어봐라. 아모디를 먹어봐라.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여러분 인터넷 찾으면 쉽게 나오거든요. 이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됐고 이제 저는 이제 제가 경험한 것 중에 하나 말씀을 드리면 저도 이제 그랬어요. 저도 어느 때는 늦게 잘 때도 있어요. 저도 그러면서 막 누워가지고 이렇게 꼼지락꼼지락 하면서 막 이렇게 막 무슨 이렇게 어? 유튜브 같은 거 막 본단 말이야. 막 보면서 해. 근데 이제 한 새벽 저도 2시 됐어요. 2시 좀 넘었어. 이제 그걸 보고 있는데 그게 그 알 수 없는 알고리즘에 의해서 무슨 영상이 하나가 딱 뜨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썸네일이 기억이 나. 무슨 뭐 무슨 10분만 들어보세요. 뭐 10분 뒤에 꿀잠잠니다. 뭐 그런 게 있는데 아 그래가지고 제가 뭐지? 10분 수면. 요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요. 뭐 무슨 10분만 들어보세요. 뭐 바로 여러분들 막 순식간에 막 잠자버립니다. 하면서 그 썸네일이 있어. 뭐 보면 알아요. 그 1시간짜리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봤는데 뭐야? 진짜야? 10분이면 내가 진짜 잔다고? 나 지금 생생한데? 하고 제가 한번 실험을 해갖고 한번 해봤거든? 근데 들었어. 잠이 안 오는 것 같아. 근데 바로 다음 날 내버렸다. 그래서 저는 뭐지? 요걸 좀 얼쩔길에 도움을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간에 요거 영상 하나 추천해드립니다. 네 아무튼 전 그랬고요. 아무튼간에 이제 여러분들만의 어떤 적절한 방법과 현명한 판단으로 특히나 이제 핸드폰 보고 막 무슨 무슨 스타하고 이런 거 하느라고 막 잠 못 주무시잖아요. 이제 그런 거는 조금 최대한 지향해 주셔가지고 적절한 수면 잘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저는 여러분들 가장 건강을 제일 신경을 쓰고 걱정을 많이 하는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제 마음 아시죠? 자 그러면 우리 다 같이 건강한 수면을 위해서 박수 한번! 예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건강한 수면 파이팅!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멘